돈 봉투 수사 확대, 송영길 물극필반, 송영길 전 대표 귀국 닷새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 송파구 자택과 인천 계양구의 옛 주거지, 그리고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금품 살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도 지금 마침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오늘 조금 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뉴스 속보도 함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검찰이 어디를 압수수색하는지를 봤는데 어디를 압수수색했는지를 장소만 보더라도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기관, 검사나 경찰은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법원은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발부를 갖다 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어디를 하느냐. 집하고 사무실은 설령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집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 안 하고 니네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설령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경선 캠프 관계자 사무실하고 주거지하고 그다음에 또 송영길 대표가 관계된 연구소,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이런 데를 갖다 압수수색하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번에 이제 귀국한 지 닷새 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데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정근 부총장 관련된 파일들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검찰과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소인데. 김수경 교수님, 몇몇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이곳이 경선 캠프 자금 조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보기 위해서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만약에 자금을 조달 내지 보관했다는 점이 규명되면 이게 9,400만 원이 아니라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몇몇 있는데. 평화와 먹고사는 연구소,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이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으로 독립을 하면서 자기와의 연관성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돈을 조달하는 조직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캠프 관계자 중 일부가 저 연구소,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근무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감사였는지 아니면 윤관석 의원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돈 돌리는 거 말고도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누구한테 얼마나 갔는지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우리가 좀 일하는 데 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통화 내용을 볼 때 9400만 원 말고도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아서 자신이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돈을 조달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금 돈이 살포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통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어떤 돈이 어떻게 어떤 조직을 통해서 구성됐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어쩌면 중점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 측은 후원 조직과 무관하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다는데요.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지자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는 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지금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그리고 그곳에도 당시 캠프에 있었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더 나아가서 후원 조직 내에서 혹시 송 전 대표가 또 다른 금액을 조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 연구소에서도 당시에 후원을 해서 후원금을 모집한 모양인데 이것이 혹시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법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명대로 액면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전혀 송 전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는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일부 직원들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보좌했던 보좌진 중 일부가 거기서 이미 근무 중에 있고 그다음에 경선 때 관여를 했었던 것 같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오늘 아침 한 일간지는 이런 보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후원금을 상당 액수를 모집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민주당 경선 자금으로 쓰였던 흔적을 검찰이 추적 중이다 이런 보도를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면 또 다른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당 경선을 위해서 있었던 자금원 말고 또 다른 저수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경선 자금을 지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얘기되고 있는 9,400만 원이 현역 의원 및 누구한테 돈 봉투로 뿌려졌다. 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9,4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 지금 일간지 보도는 억 단위의 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비공식적으로 돈 봉투라는 형태로 민주당 경선에서 흩뿌려졌었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이라 유심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문득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지는데 전재수 의원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인데 뭘 연구하는 연구소입니까? 저도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전재수 의원님. 그래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저도 한번 주변에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마 송영길 대표가 5성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또 인천시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곽에 있는 어떤 지지 조직 또는 송영길 대표의 어떤 정책을 가다듬고 하는 그런 아마 정치 지원 조직 정도, 정책 지원 조직 정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북 문제일 것 같고 먹고사는 문제는 말 그대로 어떤 민생과 관련된 어떤 정책 내지 무언가를 연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